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가 고향인 전북 지역 표심 공략을 강화합니다. 박 후보는 오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에서 시작해 군산과 전주를 방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자들을 접촉할 예정입니다. 9.7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는 박 의원은 강원, 대구, 경북과 제주, 인천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20.88%의 누적 득표율로 큰 격차의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